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운명의 한 달입니다.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은 출생지, 직업, 재산, 행위 등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법부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매우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실현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들께서 양심과 소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윤미 의원님. 무죄 여론전 나선 야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들마다, 민주당 의원들마다 이렇게 이 대표의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받고 있고요. 윤종군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오늘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4시 현재 기준으로 봤더니 무죄 탄원이 37만 명 정도 되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여론전. 무죄 탄원을 100만 명이 하더라도 사법부는 결론은 내렸을 겁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장외 집회나 투쟁에 휘둘린다는 인상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이런 맥락에서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15일 선고가 민주당의 선거보전 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공정서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본인의 학력을 위조한달지 아니면 본인의 이력을 가공한달지 이런 정가관계를 속인달지 재산 내역을 누락한달지 그걸 축소한달지 이런 부분을 기소했던 거예요. 누구를 아는지 모르는지와 관련해서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기소라는 점 부당한 기소라는 점 그리고 이런 내심의 영역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적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 더민주적 신의회 같은 경우는 오늘 15일 날 1심 선고일 날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면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국민의힘 지지자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군요. 요즘에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다면 과연 법원이, 법원의 판사들도 혹시라도 이런 어떤 정치 돌아가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엄벌을 하고 싶어도 엄벌을 처하지 못하게 하지 않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던데 그럴 가능성은 사법부의 독립상 없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당번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하나 썼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 바로 쩐당대회라고 우리 당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민주당의 쩐당대회와 관련된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든 낮든 사법부는 그에 따른 판단을 합니다. 그게 사법부의 독립이고 사법부의 권위고 대한민국은 그만한 나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장윤미 변호사님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1심 법원 판단이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미 공격과 방어할 만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확실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것이 곧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정 변호사님. 어쨌든 1심 선고 때 이 선고 내용을 생중계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붙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생중계해달라고 4일 날 청원을 한다고 하고요. 개혁신당도 법원이 생중계 결정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 또 세미래 민주당도 생중계 추진에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대법원 선고도 아닌데 1심 선고도 생중계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죄를 100% 확신한다면서요. 무죄가 100% 넘으면 생중계에서 국민이 억울한 탄압받았다는 걸 아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생중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알 권리예요. 그런데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생중계했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선고 중계보다 이재명 대표 시청률이 저는 몇 배는 더 높을 거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은 권력하고요. 그다음에 미래 권력, 살아있는 권력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직 부동의 1위 대표고 170석이 넘는 당의 대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저는 시청률이 월단에 놓을 거로 봅니다. 그만큼 이게 국민의 관심이 있잖아요. 결국 저는 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죠. 왜 무죄 놓을 것 때문에 중계를 적극 요구해야 되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법원에 중계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항상 특별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무죄라고 하면 상중계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무죄면 특검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과도하고요. 만약에 저는 3심 대부분이라고 하면 또 다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2심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2심, 3심이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이재명티포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는요. 지금 과거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기억나요. 그때도 체포동의안만 가결되면 바로 구속영장 떨어져서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하시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죄건 무죄건 떠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저러다가 저는 무죄 나오면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달 오늘은 장외집회가 있었고요. 14일 날은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25일에는 위중교사 관련 1심 선고가 있습니다. 11월 한 달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